검색시장이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벗고 놓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생성 AI 때문인데요. 생성 AI는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럼 이게 애플의 시리와 뭐가 달라요? 생성 AI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고 노래도 만들 수 있죠? 그럼 난 노래를 만들래요? 그런데 이 생성 AI의 등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검색시장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구글은 전세계 검색시장의 무려 9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생성 AI의 등장으로 구글이 과연 지금과 같은 압도적인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의 알파벳은 인공지능을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기 시작했죠. 구글은 인공지능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인 만큼 시장의 기대도 대단한데요. 그런 만큼 모든 월가 투자은행이 매수를 외치고 있죠. 단 한 곳만 빼고요. 투자 리서치 기업인 루프 캐피탈은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구글 아이오라고 평가받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우려가 커졌다고 해요. 왜요? 이유는 구글이 인공지능으로의 전환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구글은 이번 아이오에서 생성 AI를 모바일로의 전환 정도로 보고 있는데 루프 캐피탈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웹 생태계의 전환 가능성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루프 캐피탈은 인공지능의 확산이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예를 들면 지금은 검색을 구글을 통해 하지만 이젠 AI 비서를 더 찾을 수도 있겠죠? 아 저도 맨날 시리한테 날씨 물어봐요. 과연 구글이 이런 수준의 대규모 기술 혁신 이후에도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이 우려할 수 있다는 주장이죠. 루프 캐피탈은 이런 의견과 함께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류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건 알파벳에 대한 29개의 투자 의견 중 유일한 강등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불확실성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투자 인사이트를 쉽고 심플하게 큰 뉴스였습니다.